안타세요? 제니 왜 오는 거야? 안만수랑 무슨 얘기를 했길래? 어떠세요? 은석씨 저 거의 다 왔어요. 어서와요. 네. 제니 울면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야? 제니가 알고 왔습니다. 전표, 럭키, 오라버린 존재까지. 그래서?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. 뭐라고? 이제 거짓말하고 부인하지 마세요. 부질없는 짓입니다. 혹시 나하고 제니 사이. 지하장님 얘기요? 아직 안 했습니다. 부탁이네. 절대 그것만은, 그것만은 얘기 말아줘. 그것도 시간 문제입니다. 모르시겠어요? 내가 제니한테는 직접 말할게.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네, 안 사장. 대표님한테 시간이 없다고요.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. 마음의 준비 나세요. 제니, 내가 흑장미인 거 알면 오원석이랑 못 살아. 자기가 먼저 헤어지려고 나설 거야. 그렇게 되면 제니 데리고 뜰 거네. 그때까지만 기다려줘. 지하장님은 목류병까지 걸려서 제니 찾느라 혼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. 시간을 끌수록 제니한테 받을 원망만 커집니다. 안 사장. 부탁이네. 내가 이렇게 빌게. 제발 그것만은 내 입으로 떼를 봐서 밝힐 수 있게. 부탁이야. 제니가 내 딸이 아니라는 말만은 자네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귀신도 모르는 일 아닌가? 한 사장. 부탁이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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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회